단순히 적을 즐기겠어요 아 다른 플레이랑 교환중이야? 어? 바드? 이렇게? 바드요? 바드가 하드캐리가 돼요? 다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거야 지금 된거야? 다른 사람들은 바꿨어? 그대로인거 아니야? 안된다고? 누가 바뀐 사람이 있어 지금? 바뀐 사람이 있긴해? 난 잘 모르겠는데 나 왜 그대로인거 같지? 원래대로 돌아왔어? 아이고 아이고 원래대로였어 엘리스가 들어가야 엘리스가 들어가야 엘리스가잘들어가야 된다고? 공? 뭐라구요? 잠깐만 내가 오리아나잖아 앨리스가 공 들고 들어가서 근데 내가 궁금한게 앨리스한테 공을 달았어 근데 얘가 거미폼으로 줄타기를 하면 그 공은 어떻게 돼? 그 공은 어떻게 돼? 사라져? 나한테 돌아와? 줄타기 했는데? 줄타기 하면 없어지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공 없어지는거 아니야? 줄타기 타이밍에 내가 기똥차게 공기판을 쓸거 같은데? 공은 그 자리에 있어? 아 그래? 공은 못따라가는거구나 암튼 그러한 진기명기 장면을 보실수 있을것만 같네요 왠지 불안하지만 항상 불안한거는 되게 잘 맞아 떨어지잖아 와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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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캣틀한테 일단 실드를 계속 주겠지 그리고 공같은 것도 보내놓고 갔니 공? 아 갔구나 내 공 어디있어? 아 왔구나 달아주고 쓰지 말고 알아서 각 잡는데 좋다고? 그게 뭔 소리야? 알아서 각자고? 아 누구한테 이렇게 머리에다 달아가지고 들어가는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알아서 보내가지고 궁 쓰는게 낫다는건가? 맞아? 내가 그렇게 계속한거 맞아? 굳이 누구 머리 위에 계속 달고있는거 생각하지 말라는거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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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맞아 그거 사실 신경쓰면 녹턴 궁 발사를 내가 몇번 해봤는데 안되더라고 녹턴이 워낙 빠르고 먼저가있으니까 녹턴 머리에다 올려주고 그렇게 발사하잖아? 공이 나한테 와있더라고 팡! 하면 며자에서 팡하더라구 음 맙소사 그렇더라구 요 실드정도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사거리를 잘 계사를 못하니까 아야! 이런거 맞구요 이 년이나 정리하자 오오 맞다 쟤때 걸리면 뒤집어지잖아 뒤있어야지 난 AP니까 사거리가 별로 길지가 않아가지구 뭐야 바드닥 멋있다 이거 가요? 가면 죽는거 아니야? 죽음의 벽인데? 무서운데? 선생님 무서워요 아야 아 이거 나 왜 다 맞아? 뭐야 저기 카리스타가 절로 갔네? 뭐냐 스킨도 똑같다 아까 그분입니까? 당신이 아까 고태로 그걸로 간거에요 혹시? 아닌가? 그런거 같지? 저기가 녹턴도 들어오고 들어가면 잔나가 받아치고 뽀삐 칼리 아 저기 저기 내가 딜을 넣기가 쉽지 않겠다 궁으로 누굴 묶으면 다행인데 내가 누구를 궁으로 잘라먹는 거냐 안되겠어 너무 멀어서 나도 뒤에 있고 쟤네도 뒤에 있잖아 바드 앨리스가 앨리스도 AP를 가잖아 우리가 탱커가 딱히 없는데 계속 포킹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아 어떻게 해야되나 아이고 어디갔어 야 미니언 체리할래 그랬더니 거기 왜 자꾸 터널 만들어? 거기 터널이 행기네? 신기하네 오 깜짝이야 뭔일이 있었던 거야 어 눈대 맞았어 내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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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딨어 여기다 공은 어딨어 나한테 있네 됐어 됐어 나의 위치를 찾고 공의 위치를 찾고 그래 저것도 찾아야돼 저기 잔나 스킬도 봐야되고 잔나 스킬도 봐야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걸 터뜨려서 약해 마누도 없네 어이 스킬 너무 막 썼다 와 궁 파티다 드디어 궁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직수궁이 제일 먼저 시작됐구요 저 Q는 나한테 오겠지 얼리구요 저 바두궁도 벗나갔구요 자리를 바꾸구요 야 나 뭔데 칼 이렇게 많이 맞았어 어 깜짝이야 아 녹턴이 불을 끄니까 내가 궁을 못쓰겠네 녹턴이 우리한테 녹턴이랑 곰이랑 같이 오니까 녹턴이랑 곰이랑 우리한테 오지말라고 이렇게 궁을 쓰는게 난 최선인가? 방금처럼 뭐 더 좋은 방법 없을까? 아 마누가 없다 어 마누가 없어요 마누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야 이걸 또 맞았어 그 와중에 누구한테 질도 줘야되냐 아 잘하고 있어 멀리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뭔데? 뭔 핑인데 아 그거 그렇게 간다고? 대박 아이구 한 템포 살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냐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를 ㅋ오오음이 이 맛이구나 그래기가 گ유기 야ON 하나 건졌다 이—이—아 이—이—이—이—이—아 않은 썬 adoles 꼴백일 때 저 꼴맥이 싫대 저기 저기 음소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플로라님이 알려주셨죠 제가 기분 좋아가지고 막 설레받치면 상대팀인 분들의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음소거를 일단은 추천해드립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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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소거 추천 짜릿했다 어이구야 살아야돼 살아야지 우린 살아야된다 오 어딨어 야 왜 니가 받았냐 케이틀을 눌러야돼 어이구야 깜짝이야 어딨어 어딨어 어디갔어 뭐야 내가 방금 궁무 누구한테 썼냐 잔나를 맞췄나 내가 올리고 실드 오 여기 깜짝이야 어디갔어 아 직스 실드 줬는데 뭐 맞았지 아 칼리스탄 뭐 꼽았니 아하 여기 누가 있냐 뭐야 으으으 rush 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어기 깜짝이야 오우 야 야 야 야 실드 실드 아이 늦었다 아이 실드 늦어버렸어 에이 Os니 오요 가요 가요 언니가요 빠르게 해줄께 빠르게 해줄 수 있어 뭐야 야 저거 딸피 어떻게 되냐 잡고싶다 아아 하지만 친구들이 있어 안될거야 아마 아이고야야 이걸 담았네 으아잇 터졌다 이씨 아이 잔나를 계속 견질하고 있는데 내가 딜이 약해서 그런가 잘 안되네 잔나가 한 번에 빵 터지면 좋은데 뭘 가야되지 리안드리로 가야되나 저기가 내가 모래로로 가야되나 모래로로 가야되겠지 저기 곰도 피가 차고 잔나 뽀삐가 피가 차나 망각이고 오케이 그거 가라는거지 우리승님이 아이템 찍는건 그거 가라는거지 우리승님의 대 대화를 좀 대화를 말을 이제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아 모래로 가라는거지 그렇지 그렇지 이런거 되게 잘 알아들어야 돼 연습도 해야되고 언제까지 채팅돼서 가르쳐줄거야 그치 이런거 해야지 공이 왜 안가냐 사거리 어휴 저기 맞아주네 빨라지면 거미가 빨라지면 으아 어휴 나 어딨어 여기있다 게이틀린을 보고 아휴 고미랑 녹톤 발사 이렇게 하면 누가 나가 끊어먹 이렇게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달려야 되나 먼저 잡을 순 없고 숨어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맞다 녹톤궁이 올 때 바둑궁으로 같이 궁을 띵하면 어떻게 되냐 아이고야 이씨 아이고 난 아이고 난 야야 뭐 잘못됐다 뭐 잘못됐다 뭐 우르르 맞았다 이거 어떻게 되냐 쟤네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어떻게 막아야되지 이거를 아니 곰까지 어떻게 막는다고 막았는데 어떻게 해야되지 끝까지 보고 둘을 동시에 궁을 맞추는게 베스트인가 딜러진에다 궁을 써주라 적 딜러진? 적족 딜러진? 그게 된다고? 저쪽 딜러진한테 궁을 써주라 아 야 이거 가슴 맞네 이거 나 어디있어 나 어디있어 야 나도 나 살아야지 야 나도 좀 살자 아 아 아퍼있어 고민이 뭐 이렇게 아파 아이고 이씨 야 그걸 튕기냐 아니 아니 아이고 이걸 튕기네 이걸 이걸 튕기네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아 아 아 아 아 아니 저쪽에 하나밖에 없길래 마주 잡으면 또 쟤네가 부활할 때쯤 되면 궁이 다 찰거라고 생각을 했지 어 저쪽이 다 죽었으니까 그런 그런 판단이었어 아 이미 다 살았어? 내가 잘못 판단했네 그럼 아이고 아이고 저게 사내 아이 저게 사내 어 죽었네 어떻게 잡았지 거미 폭발했나? 어휴 내가 왜 그랬냐 안된다 아 아이 큰일하다 내가 존야를 사야돼? 벤시를 사야돼? 내가 녹턴 한방에 끔살 안 당할려면 어떻게 해야돼? 저거 어떻게 해야돼? 난 살고 싶은데 그치 살기가 너무 힘들어 존야를 사야돼? 모레로로 간 다음에 가면 너무 늦으려나? 아 이거야 팀들 어디 써놔 여기 있다 잡고 잡고 평타 아이씨 힘들어 받네 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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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빨라졌다 볼거야? 여기 있냐? 칼리한테 냅다쿵을? 사실? 사실 나 칼리가 안보여 지금 나도 봐야되고 공도 봐야되고 저기서 막 볼리베어랑 녹턴 들어오는거 말고는 칼리가 되게 안보이거든 칼리를 보려면 이 맵 끝에서 저 맵 끝까지 봐야된다는 얘긴데 참 아 myś 아 또 아이씨 타개 아이씨 으아 살려준메 윗땅이 맞았다 죽겠구나 곰이랑 넉넉하니까 칼리를 볼 여유가 없어 어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네 뽀삐까지 있어 맞아 전에 셋이 들어오니까 칼리를 구워도 못하겠어 아 처음에 기분만 좋았네 야, 이거 어떻게 사냐, 이걸. 어휴. 폴살 파괴됐어. 아, 세탁기가 또 말썽이네. 우리, 저기, 얘를 물려고 올 때 보이다가 공 쓰는 거 말고는 지금 딱히 내가 아휴. 어휴, 야, 실드 죽어. 어휴, 야, 뭐야 이거 창. 황금색 창, 어. 케이틀린한테 오는 애한테 궁 써가지고 잠깐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정도? 고렇게 말고는 지금 다른 플레이가 생각이 안 나. 아휴, 야, 어디서 아휴, 마음이 급했구나. 아휴, 공이 거기 있었냐. 난 이 공이 여기 있는 줄 알았지. 아휴, 어휴, 공이 왜 안 왔냐. 녹차는 나만 지게. 그러니까 당신 아니면 나만 잡아. 왜 그러지. 한 번에 원컴이 나는 사람한테 계속 가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당신이랑 붙어있으면서 오면은 궁을 써가지고 잠깐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공을 놓쳤네? 공 밑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여기서 저 스타끼는 저거 어떻게 되냐, 이거. 물이 안 빠지네. 물 또 빼야되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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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죽어요. 어디야? 또 누구야? 아휴, 저 다 잡히네. 다 잡히네. 오지마라아아아. 살려주세요. 이제 끝났어. 우린 쪼다 죽을거야. 우리는 이제 틀렸어. 어떻게 막아. 보탐도 없네. 끝난 부품. 어휴, 오지마라. 외으, 다시 한눈, 다 잡히네. 살려주세요. 안녕~~ 어떻게 하냐~~ 힐도 못썼다~~ 어디있어 나 여기가 공 어딨어 공 야야 이게 여기있어 왜 아 내 정지 왔어 칼리스타를 잡을 수가 없어 칼리스타를 쳐다보니까 나를 못찾고 나를 찾으면 공을 못찾고 공을 찾으면 칼리스타를 그 자리에 없어 아이씨 겁나 깡총대네 저거 불 껐어 에이 불 끄고..불 끄고 났스 때린다 아파 넘칠 뭐야 이거를 막겠다구? 아니 그러지마 루나는 쏴야돼 use me 고통스러워진다 으 고통 아이고 세탁기 되게 떽떽거리네 조냐도 못쓰고 써렌? 아 이거 써렌도 좋지 어디갔어? 어디 뒤로가? 어 먹으러갔어? 으하 도시 저렇게나 많은데 안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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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의 물 700... 불 끄지 마라 어디서... 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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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저 멀리 있는 데 왔어 하 primarily 이odi ㅋㅋㅋㅋ 아 이제 때리지도 못하네 저희 이씨 칼리스다 이씨 칼리 너희 너희 칼리 너희 칼리 때려보고 싶다 겁내들어오네 이거 서렌요? 서렌 누가 치면은 같이 치긴 하는데 그런 분이 없으시면 끝까지 그냥 하지 뭐 직수큐? 원래 맞추기 힘든 거 아니었어? 아우 케이트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이 초반에만 신나고 나중에는 뭐 뭐 오르르 그러니깐 뭐 할 수가 없다 야 완전 참 너랑